잘한다 야 이것도 뭐 제 전문 분야에요? 어디도 가지고 놀꺼야? 은혁의 손 밟아 밟아 자 밟아 가위바위보 역시 성공 후공 후공할게 어 떨려 어떻게 틀리면?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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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따라가지마 참참참 아니 좀 더 좀 더 3번까지 마시고 2번 남았어요 야 서민아 막아야지 방금은 다 따라 맞은거야? 또 본다 또 손 또 착해하고 또 손 잘 본다 또 아니 지금 내가 정했어 정해도 안돼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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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안경이 벗겨졌잖아 야 이상적인 그림이 나온거 같아 소민아 너 뭐하는거냐 소민아 너도 공격해 어? 소민아 뭐하는거야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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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한번 해볼까요? 니가 한번 해봐 소민이가 소민이가 약간 약간 소민이가 약간 약간 약사분을 잘하거든 소민이가 나보다 나을거 같아 알 수 없는데 이거 좀 근데 소민도 맞을 수 있어 참참참 막았어 참참 막았어 참참참 참참참 이겼다 이겼어. 우리가 이긴 거야. 아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참 참 참! 참 참 참! 뭐야 뭐야 뭐야. 맨날 당황했어? 미안하다. 당황했어. 속상해. 미안하다. 당황을 몇 번을 해. 미안합니다. 한 번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. 죄송합니다.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신 차려야 돼.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진짜 깡패는 재석이 형이야. 미안합니다. 이제 당황 금지고요. 제가 당황했어. 미안합니다. 오케이. 잘한다. 그렇지. 또 시작이니? 사랑의 총알이야 뭐야. 쏠 수도 있어. 참 참 참! 맞았다. 좋다 좋다. 날카롭네. 빠르지 빠르지. 우리 결승 올라가자. 야야. 어떻게 된 거야. 한쪽 발 아무도. 참 참 참!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이겼어 이겼어. 우리가 이겼어. 바구는 지금. 아닙니까. 우리가 승리했습니다.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? Panelpa . 스코어는 5 대 4로 김종국을valugu fearful. 맞다. 아. 많이 후니mpa. ansen Ganz은 상처로 linuxo. 선만이 곳으로 내일 맞았다. 이건 편의 friendships. utl be4.